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디바가 버프를 먹었죠? 부스터쿨타임이 5초에서 3초로 줄었습니다 과연 버프 먹은 디바 경쟁전에서 쓰면 어떨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어우 춥죠? 그쵸 날씨 춥죠? 지금 바로 알아보러 가도록 합시다 렛츠 겟잇 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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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프 너프 먹은 줌피 컷 올사보는 중 올사만 피 올사 올사 나 힐좀 주세요 올사 컷 나이스 둘사 우리사 우리 둘필스 우클릭 빠졌고 가겠습니다 시그마필 나이스 둘필스 컷 나이스 모이라 구멍 먹어주고 오케이 렛츠 겟잇 야 2층에 바티스 올라왔다 2층에 바티스 올라왔다 2층 맥크리 2층 맥크리 바티 컷 나이스 2층 맥크리 2층 맥크리 2층 맥크리 맥크리 컷 오케이 다잡아 상대 사러 나오는 시간 예측해서 3 2 1 지금입니다 렛츠 겟잇 상대 시그마 궁 나이스 비트 디바일 되나? 디바일 되나? 디바일 되나? 상대 비네화스용 오른쪽 2층 도심 디바일 나이스 다누폭다 시그마 보는 중 모이라 10% 없다 모이라 피만 모이라 피해 모이라 피해 컷 나이스 화물 슉슉 밀어 오케이 나이스어어 적진형을 살피러 왔습니다 사운드 플레이 라이나르티가 들려요 상대 상대 퍽퍽퍽 빠지까봐 상대 퍽 빠졌고 디바 이거 10% 없다 모이라 꿀렁꿀렁 먹었어요? 이거 시아폭이다 오케이 이거지 1개 5번 최자아 갑시다 디바필 디바퐁 디바퐁 나 디바일되나 나이스 비트 갑니다 이거 시아폭이다 아이고 라이님 뭔 느낌인지 알지? 나 자폭 간다? 이거지 빵 아 네 빨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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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다행이다 나이스 마지막은 각폭이다 간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좋았다 하나무라로 하나무라에서 디바를 하면 송하나무라 오레사 디바가 낫지 않을까? 맞습니다 디바 빼라는 소리 안하는구만 하하하하 너무 들떠다 길로 하면은 안녕하세요 엉? 원로가 나오네 말을 할땐 조심히 누군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한두번 죽었다고 벌레소리 들을만큼 으응? 게임이 그리 중합니까? 왼쪽 2층에 한조 야 트레 나이스 잡았다 야 이러면 들어갈만 하지 시그마 시그마 보자 시그마 보자 시그마 보자 시그마 키네틱 소라기 없는가 때려 그냥 계속 때려 죽을때까지 때려 다음 브리기테 그리고 오리사 컷 나이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트레이서 간다 왼쪽으로 트레이서 간다 이거 트레이서 반필 트레이서 필 여기로 오겠지 딱 여캔 쓰면 여기로 옵니다 보세요 오케 컷 야 한조 볼까? 한조 보러 가줄게 나이스 한조 컷 아 나 수면총도 빠졌다 그렇다면 뭐다? 자폭강이다 사람을 담아서 대박 오케 오리사 컷 야 메카 빨리 타야돼 아 감정표 그만해 습관 진짜 야 시그마 뒤에 뒤에 시그마 시그마 잡아야돼 시그마 컷 나이스 가자 한 번 뭐 볼까 야 위도우 왼쪽에 조심 총알 한방 막아줬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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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라 피해 뭐이라 피해 뭐이라 컷 뭐이라 컷 뭐이라 컷할뻔 어 고리템 박 밀었고 나이스 집결 야 호그 돼지 바나나 오이 없다 야 왼쪽에 한조 소리난다 나이스 한 모이라 모이라 꼴록꼴록 빠졌고 모이라 피해 시프트 없어요 아무도 오지마 오케이 밀었다 일단 거점 밟았어 뽕검으로 육검 가자 아 패배했다 그래도 파치 혹시 뜰 수 있으니까 보고서 갑시다 네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세일 썬띵 야 근데 왜 나 자꾸 랭커랑 잡아주냐 무섭게 마스턴데 야 우리 한 명 픽 안 했다 딜러 픽 14분 걸릴줄 알고 화장실 갔다 왔나보다 야 잠깐만 다시 가야 됐대 나 폴링 먹어줘 예 치켰다 나이스 우와 근데 힐뱅 빠짐? 내 목숨도 빠짐? 야 이분들 왜 디바 버프 먹었는데 쌍방벽 해 버프 먹어도 안 좋아 디바 디바 안 좋아해 디바 안 좋아해 디바 말고 뭐가 좋아해 패치 이후에 시그마 시그마 내가 시그마 하는데 이거 오버워치 리그에 쌍방벽 안 나오기만 해봐 이분들 오버워치 리그에 쌍방벽 안 나오면 닉네임 5명 기억해서 내가 알려드릴게 리그에는 쌍방벽 안 나와요 아니 유튜브에 디바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왜 다르냐 저희가 뛰는 조합으로 안 했으니까 아 아 그럼 혹시 한번 뛰는 조합 해주실 수 있나요? 나 왔어 뒤에 트레 나이스 오리사 컷 트레 트레 반피 야 메이 힐뱅 할만한가? 바티스트 컷 나이스 시그마 그리고 라스트 메이메이 메이힐 메이 어느거 빠졌다 이거 어 볼 수 있어 송하나 세븐티식 작전이 시작한다 오케이 나이스 왼쪽에 왼쪽에 트레인데 트레 내가 도와줄게 나도 얼핏 보면 트레이서처럼 생겼거든요 나이스 트레커 야 역시 랜커딜론 다른가? 어 이래서 칭찬하면 안 돼 어 상대가 내려와야 돼 우리 숨으면 나이스 아래 내려온거죠 미치기 맥크리 견뎌 중 맥크리만 피 맥크리 피 맥크리 피 맥크리 피 나이스 안아 보는 중 확인 안아 볼 수 있나? 저기 방안에 안아 시그마 시그마 보라고? 아나필 아나필 아나 컷 시그마 혼자라고? 보는 중 시그마 시그마 보자 시그마 보자 시그마 보자 오케이 라스트 뒤에 프리 뒤에 프리 방필 나이스 좋았다 좋구만 디바 조금더 연습해 볼게요 한마디 하고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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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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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방 시그마 오케이 시그마 컷 나이스 좋았다 디바가 괜찮아졌다고 한 이유는 부스터가 3초로 뛰어서 상대방 메카르 툭쳐도 뺑소니하고 인사후 빠르게 다시 뺑소니하고 뛰어서 상대방을 빡치게 할 수 있어서 우리 디바 부스터가 3초로 버프 될 수 있는 건 어떻게 해 뭔 소리지? 디바 조금 더 연습해 볼게요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디바가 진 게 아닙니다 남은일보가 진 겁니다 아디오스